최고의 가수들과 함께하는 쇼, 성형가요, 베스트 2, 트로트의 황태장, 현철 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나쁜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이봐요, 미운 사람아. 당신 장만 나쁜 사람이야. 단단한 가슴 눈덩어놓고 모르는 척하는 당신. 사랑의 눈덩어놓고 다스라던 목소리, 다스라던 남아있는 내 마지막 내 사랑도, 자존심도 허절한 당신. 이 바랍에 오면서 미운 사람은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이봐요, 미운 사람아. 당신 경험이 나쁜 사람이야 단단한 가슴이 그대도 없고 모르는 척하는 당신 사랑을 믿고 있어 가슴에 남아있는데 마리나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신비하게도 고우면서 미운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정말 정말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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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